헬스 라이프 스타일 쇼, 변화 없이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새롭게 당장을 해봤습니다. 오늘 굿데이 신영일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영우입니다. 오늘 굿데이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뭘 먹을지 고민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분이 지금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을 소개해준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, 요리원부가 홍신혜입니다. 이번 주월에는 뭐 먹지? 건강한 요리로 행복해지는 맛. 주말에 맛. 오늘 굿데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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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